유민호 씨 무죄를 만드는 게 제 일이지만 거짓말 앞에서는 불가능해요 변호사님 아니라고요 제가 안 그랬다고요 창으로 돌아가 볼까요? 출입 가능한 모든 것을 확인해 봤는데 아무 흔적이 없었고요 방에서 그 사람을 분명히 봤어요 유민호 씨 진술은 창의력이 없어요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딨어요 제가 본 이 사건은 말이죠 뭐? 여기 다른 사람인다고요